다음주 개봉하는 스타트랙 비욘드에서 비중있는 배역으로 출연하는 잔조씨가 오늘 미디어대회를 가졌습니다. 한인 배역들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재린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. 다음주 스타트랙의 세 번째 시리즈 스타트랙 비욘드의 개봉을 앞두고 한인배우 잔조를 비롯한 주연배우들이 미디어대회를 가졌습니다. 잔존윰는 할리우드 대표 한인배우로서 다른 한인배우들의 비중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고향인 한국에서 작품을 꼭 하고 싶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번 시리즈부터 감독을 맡게 된 저스틴 닌 감독은 같은 아시안계로서 다재다능한 아시안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시리즈에선 전조가 맡은 술로역이 처음으로 게이로 등장해 스타트랙 팬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캐릭터의 합류와 시리즈 중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 스타트랙 비욘드는 다음 주 금요일 미저녁에서 도움됩니다. 한국 팬 여러분 스타트랙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